안녕 연사님 까칭입니다 네 오늘 베이블레이드는 이거 돌리는게 다 망가져서 오늘은 뭐랄거냐면 메탈블레이드라고 할건데요 메탈 메탈 메탈블레드 메탈블레드가 많거든요 이렇게 메탈로 되어있어서 쇠로 되어있어서 메탈블레이드라고 하거든요 오늘은 누구랑 누구를 싸울까 4명 있어요 4명 첫번째 배틀 4명 5명 4명 5명 5명 6명 6명 5명 5명 공격형 대 스테미너 승자는 승자는 스테미너 두번째 배틀 빠밤빵 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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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팽이 대 메타블레이드 두 명이 싸우면 누가 일까요? 릴레이로 메타블레이드는 릴레이 슈퍼팽이 시작됩니다 보스전이예요 보스전 마지막 다 튕겨내줘요 보스전 두 번째 메타블레이드 콩콩이 콩콩이는 완전 궁극성이죠 콩콩이는 죽었어요 네 두 명이 상대해서 슈퍼팽이는 두 명이 상대해서 이겼어 와 슈퍼팽이 짱 슈퍼팽이 짱 그러면 세 명은 어떨까요? 세 명 세 명 세 명 싸우겠습니다 세 명은 좀 무리인가요? 기장 여기다 봐 저거 잘못 돌렸어요 저 잘못 돌렸어요 다시 슈퍼팽이는 설명이 상대 네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못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못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렇게 콩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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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왔네요 네 이게 두 명 남았습니다 네 과연 슈퍼백이가 이어져 와 나 오늘 메탈블레이드 놀이하려고 했는데 슈퍼백이가 왔네요 니가 최강이다 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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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엄청난 최강을 알려주죠 얘 엄청 최강이에요 몰라요 얘도 최강이에요 아 빛이 속도로 고고 얘가 한 1분 돌아요 아니 30초 돌아요 아이차 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렇게 끝나죠 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메탈블레이드 랑 슈퍼백이 랑 슈퍼백이로 같이 놀아봤는데 어땠나 재밌어요 그 말 다 믿어요 빠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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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